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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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은 예쁘다! 박명은 예쁘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 반갑다고 저희가 안녕 들려드릴께요! 민지아 화이팅! 지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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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너를 만난 건 너의 기억보단 조금 더 빠른 걸 언제나 너의 뒤에서 몰래 널 바라봤지 넌 잘 모를 걸 솔직히 말을 하면 바닥을 해만이 조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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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나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용기 내서 한마디 봐 넌 솔직하게 대답해줘 우리 만날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우리 만나자 그냥 이런 친구 말고 저기 봐라 내가 있잖아 널 많이 사랑해 이젠 단 1분 1초가 어제 하루 보다 더 긴 것 같아 그렇게도 너만을 즐거고 말해봐 자꾸 그럴래 대체 뭐가 짓는 거야 자꾸 그럴래 나는 심각하단 말이야 누구를 멀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 솔직하게 대답해줘 우리 만날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우리 무너자 그냥 이런 친구 말고 저기 봐라 내가 있잖아 우리 많이 사랑해 내가 boî야 한다고 ет 우리lus에서 쐬고자 저희 쪽에서 상담받아 쐬고자 우리 situations bod如 AbsolventLY Even.. 우리 보통은 tener some ...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